크루 founded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쿡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드는 납치 모드 납치 모드들인데 이제 음 게임을 살 때 G2에 컴퓨터 살 때 PC 플러스 GTA모드는 우아쿡 방송 자 납치를 한번 해볼까요 달려보자 아줌마 개느리고요 그 다음에 납치를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치트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줌마가 몰래 몰래 어떻게 입수한 권총 한자루 이 아줌마 지금 납치를 할 생각이에요 보자 버디보자 잘생긴 오빠가 있네 잘생긴 오빠가 있어 잠깐잠깐 내려 내려 오빠 넌 필요없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뒤지고있지 않으면 문 닫어 응 응 오빠 45달러를 받고 풀어줄것인가 아니요 거절 오빠오빠 거리지마 일로와 협박하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는 안되네 이렇게는 안되네 놀아 오빠 우리 좋은데 가서 놀까 여기 사람없다 여기 여기 주차시켜놓자 오빠 돈얼마있어 돈얼마있냐고 어 뭐야 돈얼마있냐고 어... 어... 허허헤헤! 말을 안들어 말을 안들어 어... асть 내가 죽었네? 내가 죽었어 다시 한번 자 그럼 납치 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가지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치할만은 딱 좋구만 첫번째 실험 피사체를 이쪽으로 납치되나 근데? 야 안되네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안돼요 왜왜 쫄아 왜그래 왜그래 내가 도망가 왜 왜그래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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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차려 어떡하지? 오 저 개 이쁘다 저 여자 개 이뻐 야 멈춰야 돼 야! 저 여자 개 이뻐 야! 그만가 미친놈아! 야! 그만 도망가! 저 여자 개 이쁘다고 아? 김 어때? 제발 그만 멈춰! 아 텔레포트? 어 텔레포트를 해봐라 아 모밍미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모밍미마님 100개 감사드려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별풍성 1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 됐네요 어 됐다 어 다행입니다 어 모밍미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 어 모밍미마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밍미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! 아 더 재미있는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밍미마님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궁금증 물에 빠트려보자 실험체는 물에 빠져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물에서 즉 어 어 수족사 할 것인가 질식사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 협박을 무시하고 차에서 나와서 어 목숨을 찾아 도망갈 것인가 어 이리와 이리와 쪼와 뭐가 쪼와 기분 쪼와 누구야 너 어 어 쪼워 기분 쪼워 어 어 어 아까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 어 저의 무적을 무적을 켜야겠죠 음 아까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무적을 킵니다 자 자 한번 물에 한번 빠트려보자고 얌마 너 메피아라고 들어봤어 메피아? 어? 메피아라고 들어봤어 마! 어 메피아라고 들어봤냐고 경찰 부를테면 불러봐 니 나와 여기 우리 나와 말이야 경찰들 다 한통속이라고 아 쪼와 기분 쪼와 아 춥다는거야? 아 춥다고 쪼와 어 쪼와 어허 타이어를 펑크 내버릴라 아줌마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야 아 초화송 부르는거야 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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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쪼와쪼 너무 쪼와요 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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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야 야 도 아 이렇게 충돌하니까 도망쳐버리네 어 이런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는구나 아 이러면 안돼 다른 새로운, 새로운 녀석을 입주해야겠어 헤헤 새로운 녀석을 저기요 죄송한데 좀 비켜주시구요 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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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추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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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구나 너무 추워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엄마 에헤 어 2인으로 탑승하고 있는 어 동반 동반 탑승자를 구합니다 뭐지? 경찰 하시고 타세요 다시 타세요 경찰을 납치해버리려고 타세요 됐어요 타세요 한 번 더 타셔야지 뭐야 당신 뭐하시는 자 스톱 스톱 저기요 저기요 이 아저씨 스턴 걸린 것 같은데 사건 현장 나도 경찰 갔다 이렇게 있으니까 사건 현장 다 보시고 가신가봐 오케오케 왔다 야 왔어 왔어 오오 오오 용기있는 녀석을 봤나 어 야 울지마 다 커가지고 울지마 가봐 여기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보자 아까 걔는 아닌데 걔 과야 어 걔 과야 어허 여기 내가 못 두를 것 같아 힘으로 그냥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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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 생각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에헤 이거 빨리 콘텐츠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에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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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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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헤 아 누구 어 빨리빨리 2인승 2인승 2인이야 어 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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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지말고 어 야리지말고 통가 어 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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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영화 배우 닮았는데? 봐봐 어 영화 배우 영화 영화 배우 닮았어 가자 가자! 과연 자 관찰을 하러 탐.. 관찰하러 가보겠습니다 어? 아 탈출하네요 아 탈출하네요 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첫번째 연구과제 어 연구 성공 그는 생존하였습니다 어 탈출하네요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실험하다가 미처 실험하지 못한 아들 컨텐츠를 한번 여기서 살려보는게 어떨지 아들이 존재할진 모르겠는데 만약 존재해 준다면은 그대로 이쯤에서 들어가야되요 여기 마을이 마을이 있을텐데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어우 사슴이 막 어 어 와 로드킬하고 모른척하는 클라스 어 스탑스탑스탑스탑 스탑 스탑! 미친? 와 뺑소니 애졌구요 한 명 어 수사슴 수사슴이야! 이봐 너의 피향새가 이봐 사슴이 굉장히 많네 사슴을 음 두번째 두번째 실험 컨텐츠 두번째 실험 컨텐츠는 일단은 뭐 그 아들을 태운 차가 안보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찾아 타야겠어요 두번째 실험 컨텐츠는 일단은 어 스탑! 음 스탑! 남편을 좀 빌려주시게나 어 눈 닫아 그렇지 어 오케이 두번째 실험 컨텐츠는 말입니다 어 이대로 어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차를 아래로 굴립니다 과연 이 사람은 조수석에서 살아남을지 탈출할지 탈출할지 시체로 발견할지 그는 과연 어 뒤에 사람 안탔지 어 이런거거든 아 뒤에 사람 없지 깝이다 뒤에 사람 탔으면 딱인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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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잠깐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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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을 가시면 어떻게 해요 콘텐츠 말아먹고 싶으세요 타 타 어 왔다 저거야 이거야 바로 이 차야 어어 잠깐만 뒤에 사람 잠깐만 아 뒤에 사람 없다 아 개깝이다 미친 개깝이다 어 저거거든 저게 왜 좋냐면 뒤에 뒷문이 없어요 어 뒷문 어 한 개 더 온다 제발 제발 어 차 좀 차 좀 차 좀 열어놔야겠다 저게 좋은게 뒷문이 없어 아 없어 이거 아니야 뒤에 사람 없지 뒷좌석에 뒷좌석에 사람 없지 어 어 많이 오는데 버스는 어 한 개 더 온다 계속 온다 어 버스는 못 올라가요 위에까지 근데 얘도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안 멈추고 얘 탈출하니까 안 멈추고 계속 가야겠다 그냥 한번 빼준 다음에 어 뭐 하나 오면은 빼준 다음에 이제 안 멈추고 계속 갈게요 야 저 차 계속 오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옆에 두 앞좌석에 두 명이 타 있어야 뒤에도 한 명 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나 앞좌석에 한 명씩 타 있잖아 저러면 안 돼 와 계속 와 기대되게 계속 오네 없었어 사람 없었어 없었다니까 안에 탔어 어 두 사람 타 있지 근데 뒷좌석에 없어 그치 이게 원래 뒷좌석에 타 있는 게 있어요 희박한 확률로 그거는 뭐 납치도 필요 없어 진짜 아 아 한번 한번 기다리고 싶은데 한번 크리티컬 한번 크리 한번 띄우고 싶은데 버스 버스는 못 올라간다고 버스? 근데 버스 오면 뺏을게 근데 버스가 여기 지나다니나요? 버스 오면 뺏을게 왜 어 근데 뭐 버그로 뜬건가 뒷자리에 사람이 있었거든 그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저기요 스탑 없죠 없죠 뒷자리에 아 왜그래 똥차갖고 똥차 똥차임 주제에 왜 그러세요 이게 컨트롤이야 이게 컨트롤이라고 어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안온다 안온다 두명 타 있는거 뺏자 그냥 두명이야 몇명이야 어 한명이야 패스 한명 패스 어 한명 패스 어 한명 패스 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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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다 솔로야 여기 왜 이렇게 어 한명 패스 어 한명 패스 뭐야아 솔로 천국이야 여기 어 야 아이고 제이제이완님 팬가이 고마워요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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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제이완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어 백개로 팬가이 오 요거 대가족이야 따봉 그렇지 대가족 왔지 미친 대가족 게이득샷 내려오 다 가만히 있어 다 어 어 다 다 내리지마 아 한명 탈출했어 부인을 버리고 탈출을 해 그래도 두명 다 있어 게이득 멈추지마 멈추면 탈출한다 어 이거 살려야돼 이거 한번도 멈추지않고 올라가야된다 어 어 감사드립니다 아 제이완님 어 백개로 팬가입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주시고 욕하지 마시고요 자꾸 방송하는데 어 왕님 감사드리고요 거절하고요 어 헬프헬프하지 마시고요 어 고맙습니다 아 욕하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어 감사드려요 어 엄마 이거 어디로 가는거구나 어디로 가는거인가 어디로 가는거 같다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면 탈출할 수도 있어 할머니 한명이랑 부인 한명 남편은 탈출했어 남편은 아주 인성이 덜 됐어요 어어 할머니 에헤 이러면은 할머니 에헤 에헤 안돼 컨텐츠 살려줘 안돼 안돼 멈추지마 조금이라도 멈추면 안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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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 여기였나 아 아 할머니마저 그러면은 안되지 아 할머니마저 그러면은 안되지 자 여기 아닌거 같은데 잘못 온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다 저쪽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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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길이다 멈추면 안돼 멈추면 탈출한다 어 부인 탈출하지마 이미 남편은 자네를 버렸어 안돼 부인 아 이거 무조건 탈출해서 안되겠네 네 어 피하는거 보소 어 네 건전한 방송을 위해 자네를 살려주겠네 어 아 이거 아쉽게도 떨어뜨리는거는 안될거 같습니다 어 다 탈출을 하네요 어 아쉽게도 어 아쉽게도 어 엄살은 무슨 엄살은 무슨 살짝 터치한건데 무슨 어 네 오늘 GTA 모드 방송 네 오늘 어떤 컨텐츠 준비했는지 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죠 어 납치 모드 어 다운받아서 해보실분들 해보시구요 어 두번째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은 어 또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어